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공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아멘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 시리아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 지역이죠 그 가난 지역인데 특별히 그 여인이 오늘 기사에 나옵니다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본익의 족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난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또 이스라엘과 가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딸의 귀신 들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 어떠한 믿음이 큰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난 여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소리를 내서 담장을 넘을 수가 없죠 남녀가 구별되는 시대이고 또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 여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사실은 이 여자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온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형편을 들어주신다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내 딸의 귀신 들린 병이 나올 수 있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변의 부끄러움이나 염치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23절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성가시게 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귀찮아 죽겠어요 만나 주시든지 보내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질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주님께 간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거 포기하라 이렇게 사탄의 속삭임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본 18장에도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 과부가 너무나 억울해서 불이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이 불이한 재판관은 뇌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먹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억울한 과부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 원안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지속적으로 간청을 하니까 그 불이한 재판관도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 38절에도 보면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후퇴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욕심쟁이고 또 거짓말도 가끔 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을까 끈질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끈질기게 천사와 씨름할 때도 끈질기게 놓지를 않게 되고 끈질긴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끈질기게 오늘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끈질긴 것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끈질기라 그러죠 뭐 나올 게 있어야 끈질기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요 우리 부모들에게 끈질기게 울어제끼는 것은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울어제끼면 저실에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끈질기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끈질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약속된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원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 고백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지만은 오늘 이 여인은 베드로와 같이 기적과 이사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위대한 신앙의 보혁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시작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면요 그 사람은 사상두각이에요 아무리 뭐 지식적으로 많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가이사라 빌리포 지역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해요 16장 16절에 고백을 했는데 16장 21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때로부터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 신앙의 고백이 일어난 이때로부터 오늘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지만은 오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골자인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 없이는 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출발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은 분해 넘치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채워 주시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메꿔 푸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역은 신앙의 기초가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고 신앙의 그 고백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은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는 과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쓰는 말이에요 노예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오늘 그것을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뭘 크게 이루면 믿음의 역사다? 아니에요 오늘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분은 신앙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신앙의 고백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르며 다위세자 성 예수여 소리치는 여인을 향해서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치유자가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철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더 강도 높게 모멸감을 주셔요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뭐 개가 상팔자 드라 우리 아들 집에 가든 그냥 상팔자 그냥 뭐 소파에 나보다도 편하게 누워가지고 개 팔자가 부럽기도 하더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가 그렇게 팔자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개는 경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개XX 그러잖아요 개XX 경멸하는 말이에요 개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경멸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경멸을 했는데 너 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도 이 여인이 그 멸시를 받고도 화를 내고 갈만도 하지 않아요 아니 주님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언어를 씁니까 구세지러 왔던 사람이 이렇게 나를 모멸하고 이렇게 나를 능력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금방 돌아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답변이 참 대단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당시 유대인의 식사 문화가 그랬다고 그래요 요즘과 같이 내프킨이 없던 시절이니까 음식을 먹다가 뭐 기름기가 묻거나 또 뭐가 좀 이렇게 묻으면 먹던 빵 조각이 조그만 걸 가지고 그걸 다 닦아내요 닦아내 가지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 빵 조각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에요 이 빵 조각은 주인의 상을 축내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인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또 동양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인데요 그것을 개에게 던져줬는데 오늘 이 여인이 그 쓰레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 성경에도 부스러기 은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고 싶지 않아요 쓰레기 은혜죠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쓰자 할 데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쓰레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거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개 같은 존재로 너 정말 모멸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괜찮아요 저에게 그러한 쓰레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탄하시면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 생활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은혜로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10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세우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집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서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야마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자신은 정말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과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저술가인 고든 맥다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 구제도 하고 남을 돕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건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0장 찬성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사를 지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속해 줬는지 알고 없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잘하는 주님 저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찬성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이라는 불확실한 세상으로 뛰어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내일이라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앞길이 험하면 그 앞길이 험한 곳에 천사를 배치해 주시고요 평탄한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리고 주님이 자신을 경멸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뭐 단기 선교도 시작이 됩니다만 제일 먼저 선교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분이 바나바와 바울인데요 오늘 우리가 선교지를 떠날 때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고 험한 길이겠어요 무슨 교통편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미지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그분들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고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간과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고 해도 달라고 간청하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오늘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에 확신이 있으니까요 오늘 끈질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오늘 그 끈질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소원은 세상의 부기와 영화가 아니에요 오늘 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생명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딸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120명의 믿는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엇을 하게 된 것입니까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고백하는 신앙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꾸만 잘 살려고 그러지 말아요 오늘 생명의 역사가 해결되면 가정의 행복이 오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과 모든 것은 그저 보너스로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나타내는 무슨 대단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치유받게 되고 우리가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가난한 여인은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그 딸의 귀신들님을 치유함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생명을 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